여러분들을 살려드리는 유일한 방송 펀드메이지문견의 주식국인의TV입니다. 오늘은 1M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텐데요. 오늘 30%의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500억원이죠. 그러면서 매출액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없다. 그리고 최근 분기에는 오히려 적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아직까지는 변함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자본점식의 우려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최대주에 보시면 코스틸 외 1인이 보호지분 32%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나마 다른 잡추들과는 다르게 경영권에 대한 방어는 어느정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요. 강반사업과 슈퍼데크 사업 이렇게 두개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회사 자체가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23년 6월 30일 임시주주총액까지만 하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인공지능과 AI 관련 2차전지 소지 이런 것들을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력이나 혹은 테마에 편승을 하려고 했었던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코스틸이 데크 사업 부분 영업 양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토목이랑 부동산으로 완전 턴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틸이 상장회사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 사내이사 박찬아라는 분이 21년 10월 15일 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돌아가 보면 천진 M 파트너스 대표이사로서 박찬아님이 여기 사내이사로 들어오겠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무상감자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보이시는 거죠. 박찬아는 분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있었던 IS e-commerce 회사, 국보, 그 외의 세력지도에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같이 나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코스틸 역시도 한 번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차트 아직까지 보진 않았는데 분명히 변동성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엉망이에요. 현금성 자산이 21억에서 3억 7,800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여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현금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이제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유동성은 답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최대주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수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유형장산을 보시면은 613억으로 전기 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골 탈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단순하게 우회 성장을 노리고 주가 차익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미상환 전환사체 발행 현황 이렇게 보시면은 21회, 22, 23회차 이렇게 220억 정도가 2,890원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상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환사체 물량에 대한 오버행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코스틸과 지금 이 이렘이라는 곳이 두 개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가랑 그 다음에 회사의 매출액은 분명히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사업부 자체도 강간사업부와 데크산업부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남아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코스틸의 재물을 보더라도 근데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현금성 자산이 그래도 44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매출 채권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송충당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전년도 매출액보다 더 큰 자금이 대송충당으로 잡혀 있었다는 거는 손실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품 매출액 역시도 2815억에서 1068억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역시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활로를 찾고 있는 거고 데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 경기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마케팅만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나 건강을 이루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정 금액만 지불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지식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를 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멤버십.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 구글 멤버십이라도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18,000원으로 구글 멤버십 지금 보이시나요? 한 달에 한 종목씩 나가는 게 12달 동안 10종목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80% 이상이겠죠.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은 18,000원이면은 한 종목씩 받아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스터디클럽에서는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지식도 쌓아가시고 공유 종목을 통해서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거 이거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폭락장에서 크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아직 회복이 더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5%, 7% 그 다음 큰 것은 마이너스 6% 정도밖에 손실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노른 색깔들 전부 다 수익 났던 거니까 확률은 어느 정도 높은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은 없다. 그리고 8월 2일 폭락장에서 여러분들 우리 선물 실전방 분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셨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물 실전방 들어오게 되신다고 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에서 양방향 매매를 통해 수익을 무조건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한 만큼 문견은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수익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지금 뜨고 있는 번호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여기 동전주 되기 직전에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상한가를 한번 찍었지만 이 구간대에 있는 매물대를 뛰어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내일 어떠한 슈팅이 좀 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뒤로 조금만 돌려보면은 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거래정지가 되어 있었던 그런 기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6천원인 때가 작년인데 작년에 벌써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천 얼마로 떨어졌다. 그럼 여기에 대한 손실도 거의 한 80% 이상 지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구간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와 여기 보시면 이 높은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보고 있다. 근데 뒤로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더 돌려보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와 진짜 이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거래정지를 지나서도 이런 종목을 사셨다.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이 기간을 갖다가 다 버텨내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 뒤로 보세요. 뒤로 보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와 아까 그 높아 보였던 그 산이 여기에 머물려 있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조금 더 보면은 요 두 번째 산도 있고요. 그죠. 요 끝산 이렇게 있는 거. 여기가 지금 96만 1634원입니다. 96만 1634원에서 주가가 1635원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요구간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있겠죠. 이런 정보부터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학원비 정도만 내시면은 제가 그냥 다 해드려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그런 것들만 매수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동일 기간에 웬만한 펀드매니저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제가 펀드매니저로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용 회복하고 싶다. 그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연락을 주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신 영업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문자만 보내드리고 더 이상은 연락도 안 하니까요.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 하실 바에 여러분들 차라리 그냥 주식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하지 말고 다른 투자하세요. 부동산도 있을 거고 코인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귀동량으로 들었다가 여러분들이 사서 인생 난리는 이런 짓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고요. 세력의 등을 미리 타고 돈을 벌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석대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물실정방 지금 다시 한번 폭락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무조건 여기는 천만원 최소 금액 천만원이죠. 천만원 대비 수익률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7월 달에 들어오신 분이 이 선물실정방에서 한 달 동안 50%의 수익률을 보셨다는 거 진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리스크가 큰 부분은 제발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력 지도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있는 세력 지도 영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분석 자료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